대한불교 조계종 이종학 주지스님이 사랑의 쌀을 기부했습니다. 지난 13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탈해사 이종학 주지스님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쌀 8kg 7천포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전달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종학 주지스님 등 도내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이종학 주지스님은 나부터 시작된 나눔활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기부된 쌀은 도내 조선가정,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.